야, 그렇게 덜컥 수락하면 어쩌자는 거야? 그것도 군검사가! 방법 있어? 방법... 없습니다. 그러면서 하겠다고 한 거야?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제가 언제 누가 놔준 길로 간 적 있었습니까? 길은 언제나 제가 간 뒤에 생겨났죠. 이번에도 만들어서 가겠습니다. 뭐? 설마 제가 길을 찾을까 봐 걱정되는 건 아니시겠죠? 그럼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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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